다 왔어? 네? 왜요? 왜요? 어디 가야 되는데? 아무튼 없어요 보세실에? 없어요 어디 갔지 이거? 수현이 형은 모른데? 봤대 그냥 보기만 했을 때 나도 봤어 그 뭐야 정수희 앞에 있는 거 근데 그 뭐야 청소하시는 분들은 손 안 댄대 아예 상품이 아예 들어있는 거 같거나 쓰레기 통만 버리시지 누가 그랬어? 그 뭐야 좀 좀 짬 있어 보이는 도와준다 왜 이럴 수가 없어? 아니 그거 하는 거 같아 노랑 같이 가 구급 네? 누구야. 여기가. 이럴 때. 이럴 때. 형아. 형아. 정보가 거기서 바꿔드릴게요. 정보가 있는데? 찾았대. 아 그래 알았어. 보시기로 갈게. 어디 있냐고 있다면서 물어보지 않는데. 그리고 이거는. 가두 시신이나 이거. 찾았으면 됐지 그럼 거기다 두지 말고 통 앞에 둬 아니면 그냥 통으로 만들어도 돼? 모니터 밑에다가 그냥 안에 두잖아 우리 있잖아 원래 보세식 아니 그러니까 제 보세에 놔두는 장소가 있잖아 이게 뭐지? 뜨거운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